코레일 경북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경북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하계 내일로 티켓 발매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. 코레일 경북본부는 하회탈춤 따라하기, 부석사 무량수전 108배하기 등 경북에 오면 꼭 해야만 하는 버킷리스트 10선을 선정하고 UCC 동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홍보를 마쳤습니다. 경북본부는 경북대와 부산대 등 영남권 대학교를 찾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수도권에서는 내일로 상담센터를 운영해 9월 6일까지 내일로 티켓 발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